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굉장히 오랜만에 백화점에 쇼핑 왔어요. 얼마만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 오늘 뭐 샀나 하면 이렇게 샀어요. 이쁘죠? 그쵸? 요거 사 입었어요. 이렇게. 이쁘지요? 제가 다른 거를 몰라도 원욕심이 좀 있어요.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내가? 오! 최서연 다른 욕심은 거기 없는데 제가 온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그쵸? 형이 한번 보자. 어? 왜 안 입었어? 그거 입고 나오지? 이 매장은 너무 순졸해요. 많이 입어봤어요. 아 보이시죠? 한번딱 입었네. 그래가 마음에 드는 거 골랐어? 네. 한번 봐. 어떤 거? 어떤 거 했어? 다 예뻐요. 빨간색 할 거야? 빨간색. 빨간색 주문해. 빨간색. 여기 예쁘다. 빨간색. 어. 사장님 여기 빨간색 내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 주세요. 응. 아 우리 빨강으로 입을 빨강이 예쁜 거 같이 입으면 돼. 빨강이 선명해 보여줘. 그렇지 그쵸? 응. 근데 여기 사장님이 한번 찍어줘야지. 우리 숙향이는 한번딱 입어봤는데 한번딱 입어봤는데 한번딱 입어봤는데 치마 하는 거야? 바지 하는 거야? 이게 고민입니다. 어. 청바지 해. 바지가 이쁘던데. 나는. 그거 너무 이쁘게 까만색. 응. 검정색 그거 해. 이쁘더라. 참 오랜만에 나왔다. 형아. 그쵸? 아. 요것도 깜찍하고 이쁘네. 아. 여기 옷 이쁜 거 많잖아. 바지가 스판이라서 이거 살 쥐겠는데. 어. 언니는 뭐 예쁜 거 샀어요? 난 모바지 샀다니까. 모바지 샀어요? 네. 좋겠어요. 좋겠어요. 며느리가 사주세요. 며느리가 사줬어요?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응. 이것도 이쁘다. 남방. 그렇죠. 이쁘죠. 요것도 이쁘다. 양아 햄버거도 하나 못 먹고 가겠다. 어. 시간이 예쁜 옷 사서 갈게요 쇼핑 간만에 쇼핑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만나요